2학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모음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게임은 2학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모음입니다. 지난번에 2학년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학년 학생들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을 몇가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주로 제작을 하거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임 위주로 설명을 해 드려서 막상 제작을 좀 하거나 만들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것은 보드게임 사이트에서 구입하셔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준비를 좀 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았구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팝콘 에듀인데요. 광고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니구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보드게임 사이트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게임 수량도 좀 많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일단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골라 보았습니다. 자 먼저 텀블링 다이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튀겨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인데 2학년 과정에 곱셈도 나오기 때문에 쉽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구요. 여기 보드게임 사이트 설명 링크도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규칙, 그 다음에 플레이 영상 등등 영상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활용방법 간단히 적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코캣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타코캣 순발료 게임이죠. 쉴 시간 게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구요. 스릴팡이라고 하는 완구형 게임도 있습니다. 스릴팡. 그 다음에 노머스이라고 하는 크니지아시 게임인데요. 이것도 카드 게임인데 쉬는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좀 이제 2학기 말쯤, 2학기 때쯤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목록에 넣어두었습니다. 게임 방법이 어렵지는 않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 좋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넣어보았습니다. 독수리, 눈치 싸움 마찬가지로요. 큰 수나 작은 수 관련해서 같이 한번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구요. 쉬는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사파리라고 하는 게임도 있구요. 숫자를 낮추어서 대개는 점수를 많이 얻어야 승리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점수가 낮아야 승리를 하는 게임이구요. 위치나 추리를 해서 점수를 낮게 만들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리바. 이것도 숫자, 큰 수, 작은 수 이용해서 하는 아주 쉬운 게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불. 학생들이 많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하나죠. 도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도불 같은 모양을 찾거나 해서 카드를 가져오거나 자신의 카드를 없애는 그런 게임으로 학생들이랑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쉬는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구요. 2학년 학생들 수준에 딱 맞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디도라고 하는 협력 게임이 있습니다. 카드를 내려놓아서 도둑을 잡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할리갈리함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딱히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할리갈리 게임도 학생들이 카드가 다를 때까지 많이 하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시리즈도 많이 있으니까요. 구입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게임들 중에 익히 알고 계신 게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잘 모르셨던 게임들 혹시 살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활용해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드렉사우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카드 게임이구요. 자신의 돼지를 진흙으로 목욕을 시켜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구요. 테마가 재미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헥서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마큐브 테트리스 블럭을 가져와서 모양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수학과도 관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쉬는 시간에 하는 게임이니까 꼭 교과 내용과 관련 있는 게임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목록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이라고 하는 게임도 게임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넣어봤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 2학년 학생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목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하키 이것도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쉬운 축구를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액션이 들어가는 게임이라서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하키하고 클라스크 같은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어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라이노라고 하는 게임은 젠가형 게임이죠. 균형을 잡는 그런 게임인데요. 젠가는 나무 블럭이지만 슈퍼라이노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해도 시끄럽지 않게 쉬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스업 바나나 같은 경우도 넥스터리티라고 해서 손재주 균형이라든지 학생들 소근육을 활용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는 시간에 가능한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타스업 시리즈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게임인데요. 타스업 바나나가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 타스업 펭귄이라든지 다른 타스업 게임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지컴 이지고 라고 하는 게임은 주사위 게임인데요. 주사위를 굴려서 상대방의 그런 타일을 가져오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떨 때 가져오는지 규칙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학생들하고 한두 번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해보신 다음에 쉬는 시간에 풀어보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갱 오브 다이스와 연관지어서 주사위로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핑루이라고 하는 게임은 완구형 게임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릴팡이라고 하는 게임같이 완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손잡이를 쳐가면서 자신의 돼지를 보호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건전지로 돌아가는 완구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펭귄 파티 카드로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카드를 규칙에 맞게 내려놓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이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이거 작성할 당시에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임 이어서 이렇게 목록을 뽑아 봤는데요. 한번 해당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보드게임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하셔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게임들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할리갈리 게임은 아시지요? 근데 이거는 할리갈리 익스트트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카드가 그냥 일반 할리갈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과일이 두 가지 세 가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할리갈리는 똑같은 과일이 다섯 개 나왔을 때 종을 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똑같은 카드가 딱 펼쳐졌을 때 종을 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규칙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나왔을 때는 동물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싫어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동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딸기가 있으면 종을 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딸기가 없다. 그럼 종을 치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합니다. 그럼 돼지가 나오면 무조건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같은 경우에 여기 초록색 라임이라고 하는 과일을 칠하기 때문에 라임이 있으면 종을 못 치지만 라임이 없으면 종을 쳐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즐길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할리갈리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지는데요. 익스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껴서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규칙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할리갈리 컵스라고 하는 게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카드나 모양대로 먼저 만드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만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리갈리 시리즈가 많이 있으니까요. 할리갈리 시리즈 구입하셔서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사위 게임 이지 컴 이지 고입니다. 이렇게 주사위 4개를 이용해서 최대 3번까지 굴려서 여기에 있는 타일을 가져오는 게임인데요. 이걸 바닥에 쭉 깔아놓고 학생들이 3번까지 굴려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면 이걸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신의 턴이 되었을 때 자기 앞에 3개가 딱 되어 있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쉬는 시간에 그만큼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해당되는 것들 그냥 가져오는 식으로 게임을 즐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걸 뺏어오게 되면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요. 상대방 거 뺏어오는 규칙은 좀 빼시고 그냥 해당되는 것만 자기 앞에 먼저 가져오는 식으로 플레이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0하고 3으로 된 주사위만 딱 되면 가져올 수 있다. 간단하죠. 또는 1하고 4로만 되어 있는 주사위다. 그러면 이거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트리플이라는 이 말들이 좀 어려울 텐데요. 똑같은 거 3개 그 다음에 홀수 이런 거는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 이 타일을 빼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떨 때 가져올 수 있는지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지 컴 이지 고 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갱 오브 다이스 역시 주사위를 이용하는데요. 주사위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자기 앞에 주사위를 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전체 학생들의 실물 한 한계에 띄어서 보여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사위를 몇 개 굴려라 그건 아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사위를 몇 개를 사용하던 본인 자유인데 여기 해당되는 목표 카드와 숫자가 가장 비슷한 플레이어가 승리해서 그 주사위를 가져오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사위 카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즉시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이상 10 이상이 나오면 즉시 패배가 되기 때문에 주사위를 굴렸을 때 10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카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10일 이상 나오게 되면 실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일에 가깝지만 10일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어렵지 않고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이렇게 세 번 굴려서 해당 여기 숫자에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지컴 이지고 와 비슷하게 설명을 간단히 해주고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학년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학년 후반에 쉬는 시간에 풀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픽셀 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픽셀 구성물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게임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는 게임이고요. 게임 방식은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슬라이드 가로 세로가 만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가로와 세로 슬라이드가 만나는 곳에 배치를 해가면서 사목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턴에는 가로나 세로 슬라이드 한 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움직여서 만나는 위치에다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사목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규칙 자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기기가 약간 어렵죠. 그런데 2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만한 규칙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라고 보겠습니다. 픽셀 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블 같은 경우는 많이 학생들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블 시리즈가 워낙 많아서 여러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카드 나눠 가지고 가운데 놓고서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그거를 말하고 가져가면 되겠죠. 예를 들면 시작 어느개 똑같죠. 같은개 예를 들면 똑같은 모양이 정확히 한개씩 있다고 합니다. 예를 뭐가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눈에 잘 안들어오죠. 여기 얼룩말 있죠. 얼룩말 얼룩말 하면 이 카드를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버리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게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학생들하고 한두 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어린 학생들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얼룩말 있네요. 똑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한개씩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찾는 순발력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블 있고요. 그 다음에 카리바라고 하는 게임도 있는데요. 카드 게임 입니다. 카드 게임 카드를 많이 얻어서 점수를 많이 얻는 게임 인데 숫자가 크지 않고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큰 숫자를 내려놓은 사람이 카드를 가져오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카드 크기가 크지 않아서 쉬는 시간이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 자체가 동물 테마 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생명 존중 지도 하시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리바 페이퍼 사파리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자기 앞에 카드를 내려놓고 카드를 보지 않습니다. 한 장만 보고 자신도 카드를 보지 않고 카드를 교체해 가면서 뽑아가면서 카드를 교체해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에 내려놓은 카드의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가 동물이나 여러가지 예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쉬는 시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 사파리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반디도 반디도 도둑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카드를 내려놔서 길을 닫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미러와 관련된 길을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쉬는 시간에 그냥 여러 명이서 반디도 도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려놓으면 됩니다. 길을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길이 다 뚫려있죠. 그런데 랜턴을 들고 있는 길을 놓게 되면 이쪽 길은 막혀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이어서 쉬는 시간에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못 끝낼 수도 있는데 같이 웃고 떠들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학생들끼리 소통해 가면서 즐기게 2학년 수준에 어울리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체 시간과 관련해서 범죄 예방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퍼라이노 라고 하는 게임 인데요. 젠가 형 게임 입니다. 특이하게 카드가 반 접혀 있습니다. 반을 접어서 카드를 세워서 해당되는 지붕 카드에 세워 가면서 하는 게임 입니다. 두 개가 깔려 있으면 카드 두 장을 이렇게 접어서 모양대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또 지붕을 깔고 또 위에다가 쌓고 이렇게 하는 게임 입니다. 그러다가 무너져도 소리가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 이고요. 여기에 보면 특수 카드 가 나오는데 특수 카드 가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특수 카드 사용 안 하시고요. 높이 쌓기 여러개 쌓기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에 맞게 똑같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규칙을 만들어서 해가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슈퍼라이노 입니다. 드렉 싸우 라고 하는 게임 있습니다. 게임도 동물 돼지 테마 이고요. 자신이 앞에 있는 돼지를 이렇게 진흙 목욕 시켜야 되는 게임 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깨끗해 지기도 하고 상대 플레이어 씻겨 주기도 합니다. 테마 재미있어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더라 구요. 이렇게 농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막기도 하고 헛간 파괴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테마 게임 이여서 쉬는 시간 즐기기 재미있는 게임 으로 추천해 드리구요. 독수리 눈치 싸움 이라고 하는 게임도 동물 테마 카드를 내려놓아서 점수를 얻는 게임 인데요. 동시에 같은 수를 내려놓으면 카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큰 수 또는 작은 수를 내려놓아서 카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같은 수를 내지 않도록 눈치를 봐야 되는 재미있는 게임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세한 룰 영상 같은 규칙 영상 링크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걸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 해보시면 충분히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탓소바나나라고 하는건데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바나나 모양의 나무 조각이 있어서 학생들이 만져가면서 게임을 즐기기 좋고요. 바닥에 내려놓아서 겹치지 않게 최대한 많이 내려놓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탓소바나나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머시 카드 게임 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에 하긴 조금 버거울 수는 있는데요. 2학기 때쯤 익숙해지면 카드 숫자가 겹치지 않고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이니까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 카드를 약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해서 익숙해지면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머시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헥서스라고 하는 커다란 게임인데요. 이렇게 소마큐브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소마큐브까지 만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쉬는 시간 내에 학생들이 시간 내 모양을 만드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커다란 판이 있고요. 여기 판 위에다가 큐브를 올려놓고 주사위를 굴려서 가져가는 게임인데 이 판 없이 여기에 있는 블럭을 주사위를 굴려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원하는 거 하나씩 가져와서 모양을 만들어서 소마큐브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게임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쁜 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져가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임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익숙해지면 원래 게임 룰대로 적용해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헥서스 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 텀블링 다이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텀블링 다이스 는 여기서 판매하는 게임은 커다란 게임은 아니고요. 좀 작은 게임인데 저는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게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사위를 올려놓고 주사위를 튀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놓여져 있는 자리에 주사위 눈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곱하기 1 1 곱하기 5가 되어 있다. 5점 5 곱하기 1 해서 5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점수가 훨씬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작은 곳은 4 곱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만약에 주사위가 딱 배치가 되면 훨씬 더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곱셈 지도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개념으로 지도하셔도 되겠고요. 재미있는 점은 상대방이 여기 올려놓은 주사위를 튕겨서 점수를 못 얻게 아니면 상대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텀블링 다이스입니다. 규칙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점수 계산이 약간 귀찮아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학생들하고 천천히 조별로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텀블링 다이스 입니다. 다음은 루핑 루이 입니다. 이렇게 왕구형으로 되어 있고요.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루핑 여기에 자신의 말을 올려놓고 이렇게 튀겨서 자신의 말을 보호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쪽에 있죠. 그래서 상대방도 이거를 쳐가면서 내 말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보호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보다 좀 어린 학생들도 재미있게 하는 완구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쳐서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세게 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핑 루이 다음은 2학년 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게임 스릴 팡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핑 루이처럼 완구형으로 되어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구성물은 이렇게 되어있고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을 이렇게 큰 구슬을 가운데 굴립니다. 돌아가서 떨어질 때 자기 앞에 있는 구슬을 눌러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빨리 했다.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여기 밑에 0점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점수를 얻을 수가 없고 또 너무 늦게 했다.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이 큰 구슬에 가로막혀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 구슬에 비해서 까만 구슬보다는 먼저 와야 되는데 다른 플레이어보다 살짝 늦게 도착을 해야 점수를 좀 높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즐겨도 괜찮고요. 수학 시간에 시간 계산 나올 때 초 또는 시간 나올 때 같이 한번 몇 초나 될까 예상 해보고 이렇게 시간 재보는 활동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초쯤 될까요? 좀 빨리 떨어졌네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감점이 되겠죠. 마이너스 1점 큰 구슬에 가로막히면 감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해서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호기심 있게 하다가도 한참 하게 되면 학생들은 지루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느정도 하고 나서 게임을 자주 바꿔주시면 그러한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도 했다가도 한동안 안했다가 다시 찾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즐길 수 즐길 수 있는 2학년 학생 수준에서 맞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릴 팡 입니다. 제가 목록으로 뽑아 놓은 게임은 20개 정도 되고 보여드린 게임은 18개 정도 되는데요. 있는 게임 말고도 재미있는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 같은 게임이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눈금이 나오면 가져오는 게임입니다. 룰 게임들은 구입이 어렵더라구요. 현재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임은 팝콘 에듀나 구입이 가능한 게임이니까요. 학급 운영비나 구입을 하셔서 학급 투입이 가능하니까요. 투입을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게임들은 2학기 때 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규칙을 약간 수정해서 선별적으로 투입을 하시면 충분히 학생들과 어울려서 할 것 같고요. 2학년 학생들이 약간 어리기 때문에 너무 경쟁적인 요소를 하게 되면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금방 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를 주어서 학생들이 질려 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구입할 수 있는 게임 위주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이외에 다른 필요한 게임 목록이라든지 자료 있으면 메일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NSYMPAR